카메라 꿈을 꾸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현실에서 순간을 기록하고 그 순간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도구로 인식됩니다. 꿈 속에서 카메라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인식, 혹은 자신에 대한 관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 꿈의 의미를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꿈 속에서 카메라가 등장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이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꿈은 종종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는 중요한 기억이나 순간에 대한 강한 감정적 연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또한 자신을 관찰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이 카메라로 찍히거나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상황은 자기인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꿈은 자존감, 자기평가 또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순간을 기록하고 그 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꿈 속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꿈은 이러한 통제 욕구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예술적 표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진은 창의성의 표현으로 인식되며, 꿈 속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적 에너지나 예술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하거나, 예술적인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 어떤 장면을 찍고 있다면, 이는 그 장면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 의미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종종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카메라로 찍히는 장면은 개인적인 비밀이나 감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음을 암시하거나, 사적인 영역이 침해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꿈 속에서 나타나는 사물이나 행동이 개인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카메라는 심리학적으로 자기인식, 기억,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꿈은 종종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지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카메라는 비교적 현대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꿈의 몽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드물지만 카메라의 기능과 유사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꿈의 몽에서 거울이나 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꿈은 자기인식이나 외부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카메라는 특정한 기억을 보존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꿈에서 본다는 것은 그 순간이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행사나 가족과의 시간을 카메라로 찍는 꿈은 그 순간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되새기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카메라 꿈 한 여성이 꿈 속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카메라가 과거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필름을 현상해 보니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되새기고 싶어 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순간을 기억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카메라가 등장한 것은 그 기억이 그녀에게 매우 소중하며,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사례 2 자기인식과 관련된 카메라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으며, 사진 속의 자신이 현실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자신의 자아와 외부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자신을 찍는 행위는 자아, 성찰과 자기인식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며,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사례 3사적인 감정의 노출과 관련된 카메라 꿈 한 여성이 꿈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카메라로 찍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함을 느끼며, 그 사진이 외부에 공개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카메라가 강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4창의적 표현과 관련된 카메라 꿈 한 예술가가 꿈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으며, 촬영한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창의적 욕구와 예술적 표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촬영 행위는 그의 예술적 영감과 관련이 깊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카메라는 자기 성찰과 인식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의 카메라 사용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꿈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과 회상, 자기인식, 통제 욕구, 창의적 표현, 그리고 사적인 감정의 노출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카메라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꿈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꿈 주위로부터 간섭이나 탐색이 지쳐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마을이나 숲을 걸으면서 카메라로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는 꿈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의 사용 방법을 묻는 꿈 자신이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소망을 의미한다. 새 카메라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꿈 새 카메라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같은 직종의 업자에게 조언을 듣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긴다. 자신이 카메라로 찍혀지는 꿈 자신이 카메라로 찍혀지는 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함을 의미한다.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준 꿈 다른 사람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보면서 체크한다. 자신이 카메라에 찍히는 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함을 나타낸다.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설명하는 꿈 마음속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의미한다. 카메라가 많이 나오는 꿈 지금까지의 기억이 섞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암시이다. 카메라가 망가진 꿈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약해져 있는 사인 무언가 자신의 흥미를 잃게 할 만한 일이 최근에 일어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카메라를 빌리는 꿈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카메라를 사는 꿈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기억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억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카메라를 선물하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함을 암시한다. 카메라를 파는 꿈 후회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의 불만이 초래되는 원인이 마음을 날리는 기회가 많다. 따라서 과거의 상징인 카메라를 팔고, 자신의 손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카메라맨을 보는 꿈 사진사가 촬영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카메라맨을 쫓는 꿈 주위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암시한다.